손목수저하고 팔하고 같이 움직여라 위에를 가는 것보다 좌우로 움직이는 것 같아 자세를 돌려봐 해봐야죠 칠할 때 진짜 불편하게 칠하네 이걸 돌리고 이렇게 칠해 봐 좌우로 움직여야 돼 위아래로 칠하는 게 더 힘들어 이 자세가 편하다고 생각해 또 띵클 옆으로 돌려 반대쪽 반대쪽 여기를 칠해야 돼 어 오케이 칠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띵클 돌려가면서 칠하면 되잖아 뭘 했으면 되게 팔을 막 놀러가고 일루가고 막 그래 너만 고생한 거야 쭈욱 옆으로 그니까 쭉 까봐요 오케이 오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고구로 오르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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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쭉 가버려 다시 또 거꾸로 올려줍니다. 그런 식으로. 이렇게 잘 해가고 있자. 손을 묶여줘요. 그런 식으로. 오케이 오케이. 그 다음 여기도 해줘야 돼. 이쪽도 이 사이사이. 이 안쪽도요? 어. 맞아요. 좀 모자란데?